안녕하세요 이사학번 신입생 여러분 영상 속에 저희는 항공서비스학과 21학번 부산외대 홍보대사에서 콘텐츠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보문이고요 저는 국제마케팅학과 21학번 부산외대 홍보대사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문채영입니다 이번 편에서 새내기 학생들의 졸업 이수학점과 1학년 수강신청 권장과목 및 수업에 관련한 참여 방법부터 제일 중요한 수강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들려주는 설명과 함께 영상을 잘 보시면 걱정은 NO! 대학생아 잘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저희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졸업 이수학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문 선배, 이사학번 졸업 이수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이 졸업식까지 이수하여야 할 교양, 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 유권에 대한 교육과정 기본 이수표는 여기 이곳을 봐주세요 교양과정은 총 30학점이고요 크게 인성교양과 기초교양, 균형교양으로 나뉩니다 전공과정은 제1전공과 제2전공으로 나뉘어 총 39에서 60학점입니다 채영 선배,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얘기해주세요 제1전공 및 제2전공 이수 기준이 30학점 내외로 설정되어 있어 3, 4학년에 학생들이 전공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전공 이수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가이드북, 학사 안내, 교육과정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부산에 대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통해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안내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우리 대학 소통 창구가 많으니 SNS도 관심있게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글로벌 소통 역량 과정인 컬리지 잉글리시 교과목은 6학점이고요 진로탐색 과정은 2학점, 전공탐색 과정은 6학점입니다 보문 선배, 그럼 총 이수학점은 몇 학점인 건가요? 이렇게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최소학점을 포함하여 총 120학점을 이수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졸업이수학점에 대한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이제부터 신입생들의 수강신청 과목 안내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보문 선배, 학기별로 수강신청 가능한 최대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아, 최대학점은 18학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1학년 수강신청 권장과목이 있다던데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학년 기초교육 및 전공탐색 교과 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학기별 이수를 권장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글로벌 자유전공학부는 1분반부터 36분반까지 소속되어 있는 분반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분반별로 추천하는 과목으로 신청하면 수강신청은 거의 성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글로벌 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이나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분반 확인이 필수겠네요? 그렇죠! 이제 분반별 추천 과목들을 살펴볼게요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1분반부터 20분반 소속 학생들의 추천 과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21분반에서 36분반 소속 학생들의 추천 과목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소속이 아닌 전공 배정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부분도 지금 안내 드릴게요 사회체육 전공, 스포츠 재활 전공, 항공서비스 전공 소속 학생들의 추천 과목입니다 그럼 1학년 수강신청 권장 과목은 다 알아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2, 4학번 신입생들의 주요 수업 참여 방법은 다음 내용들을 보고 수강신청 후에 수업 참여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